이 청문회가 불법 청문회라면 나가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나갔다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불법인 걸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가겠습니다. 다시 들어오면 합법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꿈에도 그리던 송석준 의원님 의사진행 바라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정말 오늘 이렇게 국민들께서 저를 뽑아주셔서 이렇게 제가 처음 들어온 것도 아니고 삼선 의원입니다. 내가 국회 정말 10년 가까이 오면서 이런 참 기가 막힌 일을 당하니까 제가 참 뭘로 말로 표현하기 참 어려운 답답함을 느낍니다. 우리 정말 존경 받아야 할 우리 정청래 의원장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승원 존경하는 간사님 지금 얘기하셨잖아요. 이렇게 의원장님한테 말해야지 그걸 본인의 주장을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꼭 이렇게 시간을 뺏겨가면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게 참 답답합니다. 오늘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번 청문회는 그야말로 헌법에도 반하고 법률에도 반하는 의원적 위법적 청문회입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이렇게 증인이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이렇게 자리까지 아주 친절하게 잘 만들어 놓으셨지만 원하시는 분들이 안 나오셨잖아요. 불법 의원 청문회에 나오시면 본인들이 불법 행위에 동조하고 의원 행위에 동조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소위 불법이고 의원이 아니라 생각해도 또 여기 오시는 분들이 보면 불법 이게 저 불축소 사회서를 보니까 다들 여기에 가슴이 뛰고 심장이 뛰고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왜 자꾸 저를 이렇게 불러서 힘들게 합니까 라는 내용들 아닙니까. 이 법문에 명백히 나와 있잖아요.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이런 분들을 이렇게 청문회 이름으로 불러서 그분들을 이렇게 피곤하게 하는 것은 국회가 할 일을 반기하고 이렇게 인권을 침해하는 겁니다. 거기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어제 보도 나온 거 보셨죠. 지난 우리 청문회 때 지난주 청문회 때 내내 우리 이 자리에는 안 오셨지만 이종호라는 분 그분이 마치 이 로비에 금융로비에 중심에 있는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뭡니까. 단톡방에 있던 분들이 이거 주장한 김규현 변호사 김규현 중인을 고발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내서 청문회를 통해서 정말 이런 인권을 침해하고 이분들이 이렇게 고발 고소까지 그게 바로 이 자리에서 있었던 이런 언행들로 인해서 이분들이 심각한 인권 침해를 받고 결국 고소고발 사건까지 이어진 거예요. 이런 청문회를 계속해야 됩니까. 존경 받아야 할 우리 정치. 성석준 의원님. 이 청문회가 불법 청문회라면 나가세요. 왜 본인은 불법을 같이 저질러는 공범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다시 들어오면 합법이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불법이라고 생각하면 나가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쫓아낸 거 아닙니다. 본 스스로 나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만약에 이 청문회가 불법 청문회라면 국회의장에 가서 따져야 됩니다. 국회의장께서 이거는 합법적인 청원이고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국가를 모독하는 내용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이 아님으로 법사위에서 이것은 심사해라 라고 의장이 우리 법수재사법위원회에 회부한 청원입니다. 그러면 성석준 의원님 주장대로라면 의장이 불법을 저지른 겁니다. 법사위원장이 불법을 저지른 게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정말 입이 아프게 몇 번을 말씀드려야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저에게 따질 일이 아니다. 라는 말씀드리고 저는 회부된 청원안에 대해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매우 중요한 안건이기 때문에 국회법 65조 1항에 따라서 중요한 안건이나 국정감사, 국정조사는 증인을 채택하고 진술을 들을 수 있고 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조항에 맞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래서 계속 합법의 밭에다가 풀법의 씨앗을 심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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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